5, 6, 7, 8 섹션 1 오른발 비하인드 리커버 오른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오른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 카운트 1, 2, 3, 4, 5, 8, 6, 7, 8 섹션 2 왼쪽으로 잡은 1카로 면성 세라 스텝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포드 오른발 포드락 스텝 포드락 스텝 포드락 스텝 왼발 스텝 오른쪽으로 사이드에 스텝 포드락 스텝 리커버 백 사이드로 스텝 스텝 섹션 2 3 4 5 6 7 8 섹션 섹션 1에서 2까지 연결합니다.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스윗한 발 뒤로 올리면서 히치 백 리커버 오른발 앞으로 락스텝 갑니다. 포드 락스텝 왼발 포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하면서 다시 한번 왼발 포드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 합니다. 오른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1에서 3까지 연결합니다. 7 8 1 2 3 4 5 8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6 6 6 6 7 7 7 7 7 7 8 8 8 9 9 10 10 11 11 12 11 8 12 3 9 11 11 12 13 15 15 15 15 16 15 16 섹션 1에서 4까지 풀카운트로 연결합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3,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9시 방향에서 팩크가 있습니다.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4분의 1 오른쪽으로 턴하면서 포워드 왼발 셔플 셔플 업 스텝 오른발 스텝 왼쪽으로 턴 카운트 1, 2, 3, 4, 5, 8, 6, 7, 8 리스타트 하시면 됩니다. 1, 2, 3, 4, 5, 8, 6, 7, 8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시간라 1, 3, 4, 5, 8er 6, 8, 7, 9 10, 11, 19, 16, 11, 14, 18 8, 9, 11, 14, 19, 14, 21 01.32, 239, 229, 229,